2022년 9월 21일 오전 11시에 피파4 하프타임 영상이 갑자기 공개됐다 현재는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이미 퍼질대로 퍼진 것 같다 스포트라이트는 말 그대로 주목받는 선수들로 구성될 시즌 같다 나폴리에서 활약 중인 김민재 선수입니다 토트넘 미페를 달고 나온 페리시치입니다 레알 미페를 달고 나온 리디거입니다 기다리던 말라시아 시즌 급여 너무 높습니다 양발 히샤를리 솜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선수들이 출시한다고 합니다 오버롤 110으로 출시한 엠버서더 지단입니다 오버롤 110으로 출시한 푸스카스입니다 오버롤 109로 출시한 피구입니다 오버롤 109 반지의 제왕 라울입니다 숨어있는 꿀잼 선수 우산체스입니다 이제는 인게임 장발 백헌입니다 미쳤다 왼발 레전드 호베르토 카를로스입니다 그 외에도 예로 벤제마, 부트라, 카카 등 있습니다 레알 엠버서더는 현역으로 끼는 선수들도 출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